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 시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 제기 시한인 어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7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. 이 시장은 6.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1인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